이 선수 들어올 때까지도 그 다음 박사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선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제25회 서울특별시장대 피규어 스위트 대회 1위 제30회 서울특별시장대 빙상대회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김기현 선수의 고기를 오늘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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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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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김기움 선수의 마지막 기회 beh연이었습니다! 모두 소원을 받는다